아 이제 여기는 숙렬이 돼가지고 밑에 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공착해 침진이여 아 진짜 왜 아저씨가 향수병이 있어요 향수병이 주기적으로 안 돌아주면은 마 별거 없네 아저씨가 힘들어해 아 쉿 야 저기에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저기 올라가는걸 까먹었네 미팅? 미팅! 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 후 야 저게 어떻게 올라갔는지 진짜 까먹었어 진짜로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한 번에 하나 둘 셋 아이씨 아이씨 뭐해 아이씨 아이씨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아 또 왔어 여기 아아 진짜 여기에 이름을 지금부터 통곡의 달이라고 할게요 미틴 아이씨 아이씨 정신 못차리는데? 아이씨 왜 우리 아니랬잖아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 거기 아닌데 아저씨?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돼 와아 됐다 이제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아 으으음 아이. ümm 으어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향수 뿌리지마아 이런эт체 낯들 지킨단마야 반짝이는 바르지마아 이런옹새 묻은 이런 애 어치한테 지킨단 말야 눈 반짝이 바르지 마 이런 옷에 묻음 안 된단 말야 눈앞 눈하지 마 내가 내가 젖던 내 마음 그렇다는 말 소리 하지 마 내가 내가 하여 잠대로 해 이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저씨였다면 제홍이 식빵에 쫄아서 머리받고 알아서 설상까지 가셨을 겁니다 해제해라 삭송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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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어 저기로 밀어가지고 저 박스도로 가면 돼 미굴이 귀가 먼저 나가느냐 그 싸움인가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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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내려갈 수 있는 건가 어? 야 집착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덕이는 많다 감사합니다 띵화 아래로? 아 밑으로 떨어져? 오케이 확실해? 나 무섭잖아 방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네요 방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네요 띵화 윽 으아 씩 야 적응 안 돼 진짜 침착해 야 왜 침착하지 못하는 거니 오케이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항아리가 있죠 그 항아리는 깨는 자가 간다 내 생각엔 여기서도 되거든요 될 것 같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됐어 안 됐어 안 되는 거 있어 위험해 왜.. mily krij trying to teach me 해봐Ника 부셔 Rapin 부셔 wave 아니네 way rev 한자 아냐? wave 온 맘으로 부셔 부셔 으아아아아아 부샤 부샤 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설마 저거에 걸어야 돼? 저거에 거는 거예요? 걸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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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가면 뭐해? 독에 걸 수 있어요? 아 계단에 걸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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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설마 설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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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저거 저 cctv에 걸으라는 거 아니겠죠? 에이 차아 문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아 하아 여기서 걸어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걸긴.. 걸 수는 있겠거든요? 걸기는 쉽거든요? 어? 야야야 아이씨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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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하아 됐어 됐어 여기면은 괜찮아 아직 뭐 안 먹었을까? 야야야! 야야야! 야! 불편한 거! 빨리! 난 우선 거! 나는 우선 거! 무슨 법! 야! 트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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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천걸음을 가도 만걸음을 걸어도 난 언제나 제자리걸음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 니가 와 줄까봐 니가 와 줄까봐 니가 와 줄까봐 니가 와 줄까봐 아아 하아 제발 제발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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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내가 볼 때 침착하게 하면은 오히려 더 안 돼요 가 아이씨 강행 강행 키워야돼 아이씨 내가 아는 아저씨는 그 누구보다 더 강해 걸어 아이씨 할 수 있죠 으응 가자아악 제발 제발 당겨 하아 谷 그 다음이 문제야 내가 볼 때는 저 CC팀 위에 뭐가 있는지 브리핑해야 되니까 지붕에서 계단으로 바로 슈퍼점프 할 수 있다고?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은 아직 지붕에서 계단으로 설마 이렇게 되나? 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네 야 너 무서워 아닌 것 같애 다른 노선 타자 다른 노선 야 이겨야 된다고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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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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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하하ㅋ 아하하하하 하 anyhow 아아아아아아아아 Lives loss 오? 오? 여기 저기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해라 저 앞에서 우회전 하신 다음에요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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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로 오시면 되요 아하 거기 앉을 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안 들어감 별거 아니네 으흠 으흠 아 됐다 다시 왔다 일단 안착하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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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아저씨 저 지목 없었으면 난이 낫다 지금 힘이 지금 갑자기 너무 좋아지셨는데 아저씨 지금 기묘하다 기묘해 와아 잘하는데 못해 아아 아이씨 으아 감도가 너무 빨라 감도가 너무 빨라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여기서 일단 cctv에 안고 이 정도면 앉은 거네 걸고 아 이 한방에 모든게 걸렸다 내가 볼게 너인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아 아아 아아아아 시꺼아아아 아니 계단에서 자꾸 지붕으로 떨어지잖아 거기서 도로 슈점하면 계단 탈 수 있다고요 아 뭐야 숨죽한테 전화는데? 예반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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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녀는 성녀를 좋아해 자꾸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거울 속에 나를 보면 정말 행복해 미녀는 성년들을 좋아해 미녀는 성녀를 좋아해 미녀는 성녀를 좋아해 자꾸 미녀는 성녀를 좋아해 자부 하나, 둘, 셋! 와아아아아아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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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씨 아휴 아휴 화이팅 야 이거 어떻게 가? 어? 자유물이 너무 많아! 아아! 아 침착해 침착해 왜 침착하지 않은 건지 방금. 야 근데 노랫소리 너무 커서 집중이 안 돼 솔직해 조금만 줄임 여긴 또 어떻게 걸리는 거야?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럴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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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 이브 그만아! 언더테일이야! 언더테일 친구다가 내게 힘을 줘! 프로피루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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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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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만 집착하세요 디바! 디바!! 하.. 앉아있기만 할 줄 알면 2시간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부터 앉음. 안 돼! 안 돼! 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 뭐지? 아 저.. 아 저 오른쪽 위에.. 미끄럼틀 타고 있는 어린이가 왜 이렇게 얄밉지? 아 이거는 bombs & 이거 아니야..이거 아니야..어디..어디하려고..어디하려고..어디하려고 아저씨야! 제발! 으이이이이이익!!! 꺼데이이이!! 꺼디아아아!! 여기 진짜 위생이야..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어얽 아아아onces 어떡해 나이 진짜 허어어억 좀 말을 안들어서 한 대 때려주고 왔어요 야 뭐해 뭐해! 울지 말라고 이 바보야 바보야 외부야 어느 날아 잡아주지 못한 내가 가느들 오케이 어? 아니 왜? 그래? 못 봤어 아 목 다 하셨다 야야야야야 오 나 온지 얼마 안 됐어 나 방금 멍 때려 미쳤어 진짜로 생각해 생각해 으으읍 으어 일로 톡 밀고 톡 톡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가 또 문제야 제발 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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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해 야 센트젠이 이거보다 500배는 어려워 잘 생각해 나는 센트젠을 나는 센트를 깨고 온 남자야 아저씨도 지금 와 항아리에서 땀 나오는거 봐 아저씨도 지쳤어 지금 민호님 잠시만 하던거 멈추고 심호흡합시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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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